천재준이 무슨 자격으로 민사 형사를 나갈까? 네덜란드는 합법이라고! 나 평생 안 들어온다니까! 치료 다 됐다더니 저걸 하지? 저녁 저렇게 사탄의 자식이 될 때까지 대체 뭐랜자고! 나팔에서 안 오겠다고 했잖아! 이걸로 할지! 너 영어도 못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살라고? 맞춤법 몰라도 하고 해도 잘만 살았는데 왜 못살아! 뭘 해, 이씨! 어디 가고 해달라고! 내려보라니까, 이씨! 야, 가만! 여보야! 괜찮으세요? 제가 최근에 차를 새로 뽑았더니 거리감이 없어가지고 둘 쳐주셨어요? 아우, 그러게 왜 비 오는 날 지꺼먹히 했고 차가 좋아서 이 정도지 까딱하면 칠 뻔했잖아요 이거 완전 개뚜라이 새끼네?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 거기 계속 서 계시면 이번에 칩니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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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휴, 놀래요! 진짜 처음에 박스만 뜯었거든요? 설명서가 보여도 하지 말자 내가 보이스카우트였지만 하지 말자 저녁 먹고 이사해요 디저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군고구마인데 저녁 곡수라는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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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